안녕하세요 구현모TV의 구현모입니다 어린이날 어린이들을 위한 특집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과연 어린이의 마음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이걸 알아내는 퀴즈 게임이었어요 상당히 재미있었는데요 한 어린이가 나와서 이렇게 어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요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어른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과연 이 어린이가 뭐가 꼭 필요할까 노래를 할 때 반주, 관객, 마이크, 박수 여러가지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는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어린이에게 그게 뭘까 물어봤죠 이 어린이의 답이 뭐였냐고요 저는요 노래할 때 시작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답은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작은 어른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? 어떤 고객분이 이 제품을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체중도 조절하고 싶어요 또 건강도 원하세요 그랬을 때 코치가 이 고객에게 시작! 이라고 용기를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도요 해보지 않았던 일이죠 약간 두렵죠 그런데 좀 매력은 있어요 이럴 때 스폰서가 이 사업을 원하시는 그분에게 제가 손을 잡아드릴게요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? 시작! 이렇게 용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지시와는 상당히 다른 거죠 시작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능동적인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노래를 좀 하고 싶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이 체중을 좀 조절하고 싶어요 이럴 때 내가 능동적인 마음이 있을 때 그런데 이만큼 용기가 없어요 이 용기가 없을 때 코치라든지 스폰서라든지 그런 사람이 살짝 밀어주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는 게 시작이죠 지시는 그게 아니죠 지시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어떤 업무를 시키면서 하라고 때로는 명령을 할 때가 있는 거죠 또 좀 지위가 높으신 분이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일정량의 업무를 해야만 한다는 어떤 스트레스가 섞인 그러한 지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수동적인 거죠 내가 억지로 해야만 하는 거고 또 이 일을 해야만 내가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고 해서 때로는 하기 싫은데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수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 이런 걸 지시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허벌라이프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 제가 가끔 상담을 요청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주로 그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큰 기업을 운영하셨던 분들 있죠 부하 직원이 꽤 여러 명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은 잘 아주 업무 능력이 탁월하셨어요 또 이제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보셨어요 선생님이어서 아주 잘 수업도 잘 하셨고 아이들이 성적도 좋았고 이런 선생님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실 때 참 이상해요 저는 이 일은 굉장히 업무 능력이 뛰어났거든요 내가 선생님일 때 아이들 진짜 잘 가르쳤거든요 우리 애들 성적 진짜 좋았거든요 그런데 내 고객은 내 파트너가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? 이 일은 억지로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모집이라는 말을 가끔 들으시죠 모집은 사실 첫 모집은 스폰서가 나를 모집했다고 하죠 또 내가 내 파트너를 모집했다고 말하죠 이렇게 모집이 되죠 그러나 진짜 모집은요 내가 나를 모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제 사업을 합시다 라고 시작이 되는 그 시작이 아니라 진짜 시작은 내가 나에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를 모집하는 것 이게 사실은 진짜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안 해본 사람이 처음 시작을 하면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이런 일을 잘 해낼지 내가 재능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을 잘 할지 재능을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시도해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시도해 보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내가 나를 계속 모집해 가면서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것 이게 바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한 번 매우 중요한 날로 한 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시작이라고 외쳐보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부터 내가 나를 모집해서 정말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능동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을 그런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정말 여러분이 시작하는 바로 그날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가슴 벅차게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